대용량 가성비 샐러드 인간사료 샐러드 후기 요즘 물가가 비싸서 먹을게 고민이라면 이 제품이 딱 맞아요. 샐러드 미인 살사 후 실위 샐러드는 피자집에서 먹던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.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후실 위 파스타와 완두콩이 들어가 있어서 씹는 재미도 있답니다. 1kg 대용량이지만 유통기한이 길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칼로리는 높지만 간식으로 먹기 좋고 밥이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. 총 중량 6kg이라 가정주부들이나 2인 가구에 딱 알맞아요. 샐러드 바가 그리워지는 분들이나 파스타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. 신선도도 좋고 맛도 만족스러워요. 완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니까 지금 주문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공공 단호박 샐러드입니다. 이 제품은 1kg에 6개가 들어있어요. 단호박을 주제대로 사용하여 무스 샐러드 형태로 제공되는데 단호박 알개미가 입안 가득 쏙쏙 들어가요. 또한 안에 있는 무스도 찰떡이라고 해요. 이 제품은 해컵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답니다. 샌드위치에 올려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아요. 가정비 샐러드로 신색이 없는 곰곰 단호박 샐러드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재구매하게 될 거예요. 신선도와 맛만족도 모두 높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세요. 그 제품으로 만든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